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부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